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 다음 포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응원하기가 갑자기 2천만 건 이상으로 클릭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는 200만 건인데 중국의 댓글 부대는 그 숫자가 공식적으로 당이 보유하고 있는 그 숫자는 천만에 그 다음에 우마우당을 비롯한 댓글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최소 1,500만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어마무시한 숫자가 이런 여론조작에 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만 건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중국 또는 북한의 물량전 또는 매크로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우려를 표현하고 이거는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댓글을 쓰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요. 네이버에서는 당시에 중국이랑 축구할 때 클릭 응원수를 보면 94%가 대한민국 응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92%가 중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요.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심하고 민족주의 감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랑 축구를 해도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한민국 응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감정이 굉장히 안좋은 중국이랑 축구를 하는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온다고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는 집단이 특정 좌표를 찍어서 순식간에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총선을 앗둔 시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대선 때 대선 개입을 한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에서 완전 유죄 판결이 난. 그래서 8800만 건의 댓글을 달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가 감방을 간 사람이 바로 문재인의 졸귀 김경수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근데 이 민주당을 변호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기가 막히고 반국가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채널A 방송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이 상황을 보면서도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논리를 제가 추격을 해서 한 세 가지로 전달드리고 제가 반론을 좀 펼치겠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때도 차이나게이트 이런 구구 유튜버들이 이런 말을 퍼뜨렸지만 실제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빌미로 포탈을 장악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다음과 네이버의 여론은요. 소수 10%가 다음 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수 10%가 전체 댓글 70%를 다 쓰고 돌아다닙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이버 공간은요. 소수가 몇 천 개의 댓글을 막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과 여론 손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다. 두번째 해외 사례들을 보면요.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만 이런데 중국이 댓글부대를 풀어가지고 막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드루킹의 전적까지 있고 지금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고 게다가 작년에만 한 해 동안만 선관위의 해킹 시도가 4만 건이나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장난합니까 지금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두번째 다음과 네이버는 이미 중국발 접속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IP 우회하면요. 다 돌아서 올 수 있습니다. 국가를 바꾸면은. 그 다음에 세번째 이 중에 한 명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축구 팬들은 아주 솔직해가지고 우리 팀을 응원하더라도 경기력이 별로면은 역응원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력에 맘에 안들면은 중국을 응원하고 잠깐 일이 거론할 수도 있죠 이러는데 어떻게 2600만 건이 오릅니까? 네이버는 정반대로 92%가 한국 편이고 그 다음마저도 로그인해서 댓글 쓰는 거는 90% 이상이 다 대한민국 응원이었다고 당시에도 이거는요. 중국한테 뭔 책이 잡혔는지 민주당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중국을 이렇게 편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한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중국 정부가 배후인 가짜 계정들을 찾아냈는데 7700개를 잡아냈고 당연히 더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계정들은 대개 코로나 발생지가 미국이라는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다더라. 그 다음에 2020년대 미국 대선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면은 트위터에 따르면은 이런 중국발 가짜 계정이 2만 3천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중국 스파이 중에 호주로 망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대만의 차이잉원, 대만의 민증당이 있어요. 민증당이 반중정당이거든요. 그 차이잉원을 2020년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국의 가짜 SNS를 20만 개를 대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사이버 공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외면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저런 사람들은. 제 채널에도 보면요. 특히 아플이 많이 달리는 게 중국의 현실과 중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영상들을 찍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철자를 틀려가면서 뭐라고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제 채널에 달린 중국 관련된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 붕괴된다고 이거 철자 틀렸죠. 붕괴가 아니고 개자. 꽃게 할 때 개자를 씁니다. 전문가는 무슨 우물 안에 전문가들이 붕괴될 때까지 실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자 양반. 남의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남 나라라고 하죠. 남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 잔어 이러잖아요. 우리 나라나 정확히 알고 남 나라 평가여. 철자 다 틀린 겁니다. 나 밑에 지읒을 붙이고 난리가 나죠. 지금 완전히 망헌계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런 거짓말 어떻게 그리 잘 세요. 중국 역사를 알고 말하시오. 역사라고 합니다. 제 중국 관련된 영상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전이라는 책을 쓴 이지용 교수에 따르면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번에 딱 선거 한 번만 되기면 한국은 우리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공안 출신 여성이 중공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재용 교수가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전달받은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땡땡당과 땡땡땡 후보를 찍게 하죠. 누구겠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겠지. 싱하이밍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관이 초를 끼치는 게 뭐냐면 선거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 우리 거라고 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을 박살시켜놓은 5년 동안 중국의 원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동남아랑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다 수조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10등이죠. 미국과 거의 한 몸초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과 전쟁할 때 주한미군이 출격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무조건 무너뜨려 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중국이 기술 탈취를 하고 지금 막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삼성과 SK와 LG와 배터리 산업과 원전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완전히 뭉개놓으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집어삼킨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중국한테 뭐라 할 경쟁력도 없어지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나마 남아있는 경쟁력도 사라지고 그냥 꽥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설을 덧붙이는 거지만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걸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 연타를 맞고 10년간 친중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선뜻한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다음에 미국의 법무부가 최근에 중국의 공무원들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이 미국을 비방하는 댓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다가 걸렸거든요. 중국의 공무원들이 사주를 받은 댓글부대가? 그게 잡혀가지고 미국의 법무부가 중국의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 조작된 내용 퍼뜨려서 선거에 개입하다 걸렸다. 2021년, 2019년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다 걸렸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대만에서 가짜 도메인을 대량 매수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작에 악용을 했다. 우리나라 대선 때 안 할까요? 그 다음에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키모터 스카사라고 하는 자민당 의원도 중국의 뇌물을 받다가 2019년에 걸린 적이 있고요. 호주는 샘 다스트리아라고 하는 호주의 노동당 의원이 중국 기업의 뇌물을 받다가 걸렸죠. 미국도 마찬가지도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이 꽃배밭한테 물려가지고 정보를 팔아놓는 게 더 걸리고 전세계는 지금 중국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하듯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도 호주랑 굉장히 가깝고 태평양 이익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솔로몬 제도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도 중국이 댓글 부대를 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1500만에서 4000만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두드리고 있으니까 전세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선관위도 중국의 해킹 시도 때문에 몸살을 알아낸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뿐만입니까 모든 나라에 다 해킹 시도를 한 게 중국인데 중국의 경제 상태가 정치 상태가 더욱더 위험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지금 우리나라 안보체계 특히 사이버전에서 구멍이 뚫려있는데 우리가 총선전에 뭔가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대로 놔두면 불안해서 못 산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누가 봐도 유죄인데 이재명 대표 화이팅 윤석열 검찰공화국 물러나라 그런 댓글로 범벅이 돼있다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민의인지 해외 세력의 공작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산다라는 걸 말도 안 되고 선거 전에 이런 걸 다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동의 석유 남미의 리튬 호주의 석탄 서방의 기술력과 구매력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는 중국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댓글 공작과 선거 개입과 이런 것들을 더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치안, 안보, 산업, 금융, 부동산, 교육 전방위적으로 대중, 대북한 감시체계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